안녕하세요 미아엄마입니다. 오늘은 앵무새가 말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말을 배울까요? 맨 처음에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엄마라는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적정 엄마, 엄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지나간 모든 여자마다 엄마, 엄마라고 불렀었어요. 아 그러다가 특정한 사람이 나를 자주 돌봐주는 이 사람이 엄마하고 나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말을 배우겠죠.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앵무새는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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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앵무새 같다 라고들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녕하세요가 언제 쓰는 말인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아주 천천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앵무새한테 언제든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학습된 앵무새는 아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은 그래서 앵무새에게 무조건 같은 말을 반복해 주기보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미와 엄마는 앵무새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동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심리학도 인간의 심리학이랑 그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앵무새가 말을 배우는 과정도 인간의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앵무새가 말을 배우는 과정도 인간의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도 인간의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도